존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길어요. 예리미야 28장 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자, 천천히 읽을게요. 그해 곧 유다왕 시디기아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딸 기부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내게는 예리미야를 이야기합니다. 망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가시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누부 가네사리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우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포로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을 것이미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리미야가 여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리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리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뼈아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의 멍해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리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리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꺾어버린 후에 여와의 말씀이 예리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해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해들을 만들었느니라 망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해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리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야여 들으라 여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와께 폐혹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딸에 죽었더라 아멘 시디기아는 남유대 다이세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놀랍게도 유대의 왕 중에 유일하게 6월절을 제대로 끝까지 지켰던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요시아 왕입니다 그 요시아 왕의 아들 그의 아들 요시아 왕의 아들 세 명이 왕이 됐었거든요 에그베이에서도 됐고 바벨론에 이에서도 왕이 되다 보니까 요시아 왕의 세 명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시디기아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에게는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썼던 예레미야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이제 앞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쩔 때는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너무 답답하니까 혼자 몰래 찾아가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는 네가 오늘 나 왕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하지 않으면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시디기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선지자가 그 나라의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국가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선지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디기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의 눈앞에서 그의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눈을 뜬 채로 보았습니다 그의 옆에 있었던 방백들 신하들이죠 신하들이 그 앞에서 목베임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걸 다 본 후에 바벨론의 누부가 넷살 왕은 그의 눈을 그 자리에서 뽑습니다 그리고는 시디기아 왕은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싶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실 때 1절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역사서 역사서 열한기 상하 역대 상하 뭐 이런 것들 구약은 대부분 역사서죠 1절은 대체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시대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세요 그의 곧 유다왕 시디기아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부온 아수리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화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앞에 언급한 바하와치 시디기아 왕은 11년을 다스렸고요 남유대는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근데 시디기아 왕은 11년을 다스렸는데 다스린 지 4년째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 이때는 그러면 망하기 7년 전이죠 BC 593년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나라는 바벨론의 두 번에 의한 공격에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고요 이미 포로들로 끌려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다 끌려간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왕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 바벨론에 대한 마음이 원안이 사무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임은 없습니다 이 바벨론이 너무 미운 거예요 바벨론은 한 대 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바벨론은 칠 만한 나라와 손을 잡고 잡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시드기아 왕의 마음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나쁜 왕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계속 나라를 일으키고 싶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때 이 시드기아 왕이 선지자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예레미야 자꾸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꾸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너부가 낼살 왕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왕이 살 길입니다 애굽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시드기아 왕의 나이 불과 24살입니다 그가 20살의 왕이 되었거든요 이 펄펄 끓는 젊은이 힘이 부족해도 한 번 붓고 싶다라고 느껴질 그 펄펄 끓는 젊은이의 왕이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올까요? 이런 때입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을 때 똑같은 선지자 하나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나중에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하나니아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처음에 하나님 앞으로 다 부른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선지자 하나냐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참된 선지자도 모두 말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말하는 거는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은 더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성향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선포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니아가 말씀하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보세요 망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었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꺾으실 수 있죠 내가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바탕한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너부가네살 왕이 와서 그냥 무참하게 짓밟고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룩한 물건이냐로 해서 성물이에요 성물 어찌 하나님이 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린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데 하나니아가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애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맞는 얘기예요 누가 들어도 타당한 얘기예요 누가 들어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또 유다의 왕 여우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몽예를 꺾을 것이미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 여고니아는 시디기아의 조카입니다 바로 시디기아 바로 직전 왕이었어요 그런데 누부간에서 왕이 포로로 끌고 간 왕이었거든요 그를 비롯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2년 이내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힘들고 아프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였고요 어떻게든지 바벨론하고 한번 붙고 싶어하던 시디기아 왕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듣는데 얼마나 감동되든지 예레미야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우와 이같이 하옵소서 여우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우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오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가 조롱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의 성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예레미야도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자기는 반대로 예언하지만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주님 제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했어요 예레미야 자체가 헷갈릴 정도로 너무 감동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예언하는 분들을 많이 찾아가요 예언하는 분들은 그런 은사집회가 있으면 가면 지난번에도 그분을 봤는데 이번에도 또 봤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거의 끝까지 남아서 꼭 예언 기도를 받아요 언제까지 받을까요? 본인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일반적으로 받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본인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이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못 들으면 또 찾아가서 거기서 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디기아가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아니 알면 그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작 알게 되면 실천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적인 설교에 예레미야마저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너무나도 감동적이니까 예레미야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말이 아닌 것을 알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그런데 이 말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시드기아와 방백들이 다 본인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나니아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김인철 목사는 진짜 목사다 혹은 가짜 목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오늘날의 모습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언은 한참 지난 다음에 미래에 일어나는 일로 그가 예언한 것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사역을 하는 분들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틀린 것이 맞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예언사역하는 분들하고 너무나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얘기들을 좀 몇 가지 얘기할게요 한국에 지금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그 지교회가 미국 LA 쪽에 있었는데 그게 늘 예언사역하는 교회인데 어느 날 이 미국 땅에 잔잔한 지진이 여러 번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큰 지진이 온다는 비권이 온다는 이야기했을 때 이 교회 집단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이 LA 지역에 큰 지진 너무나도 큰 지진이 있으니까 교회를 옮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LA에서 애리조나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진짜 큰 지진이 옵니다 목사님 교회로 옮기셔야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말씀으로 했어요 제가 반대로 여쭈었어요 그래서 지진이 와서 교인들이 다 폭삭 무너졌는데 목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지진이 나서 다 무너지면 교회를 딴 데로 옮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반대로 여쭈었어요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막 신문에도 많이 날 때였어요 곧 비권이 온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개인적인 삶은 안전하기 위해서 옮길 수 있어요 목사가 교인들이 다 무너져서 여기서 죽겠다는데 목사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죄송하지만 박 대통령 대통령 되셨을 때 미국이 아주 유명한 예언하는 분들이 저 대통령 때 통일이 온다라고 해서 그분을 통일 대통령이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분위기가 그렇게 하니까 저 예언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서 다 교회들이 암연했어요 그걸 갖고 그때 참이다 거짓이다 얘기 못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가리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래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면 아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음이 똑같아요 선지자를 가리켜 나비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라는 말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구의학 성경에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그 입 가운데 거짓을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거짓을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고요 내가 이 자리에서 참 말을 하면 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니아도 예레미아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참 말을 하면 참 선지자가 되는 거고 거짓을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들어가게 될 때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었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바뀌면 거짓이 되는 거고 끝까지 그 길을 가면 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거짓으로 이야기하다가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나아가면 참이 되는 거고 다 위처럼 제대로 하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저기 원래부터 가짜였다 진짜였다 얘기하는 게 부약이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예언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그때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무당이 과거 맞춥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합니다 무당이 과거를 맞추니까 미래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맞추면 무당이 제가 무당이라고 한다면 참 복권 사겠어요 무당들이 근데 다 부자로 못 살거든요 세상에 무슨 놈의 신이 돈을 많이 주면 미래를 봤고요 그래서 가짜인 거예요 하나니아가 또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듯 결정적인 한방을 날립니다 10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니아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니아가 말하여르되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누부간의 쌀의 멍해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니아의 설교 방식이 너무 강렬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신선해졌어요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설교적인 방식이고 저도 참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각적인 것 이 예레미야는 그때 이미 죄수 같았거든요 그게 멍해가 있어요 나무로 만든 멍해 하나니아가 딱 뜯는 거예요 그럼 팍 뽀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에 있는 우리 민족에 있는 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묶어있는 이 멍해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민족들의 이 멍해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에 있는 모든 백성들, 왕들이 아멘, 아멘, 주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통성기도 했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곧 당신의 가정을 회복시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빚을 인연하에 모두 갚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지병이 떠나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본인도 좀 폼나게 하나님께 좀 받아갖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정말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지금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수도 묻는데 대답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알아도 안 듣는 거예요 들어도 그 길로 안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흩어졌어요 예레미야는 자길로 가고 하나님은 멋지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참된 종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꺾어 버린 후에 여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니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해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해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해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너부간의 쌀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길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들짐승을 쥐고 흔드는 능력도 너부간의 쌀 왕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네가 꺾을 때는 나무 같은 거니까 네가 뽑아서 할 수 있지만 내가 다시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못할 쇠 멍해를 만들어서 묶겠다라는 거예요 쇠 멍해를 먹는다는 건 이걸 묶고 푸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얘기도 듣지 않을 그 분위기 가운데 뭐 알아주셨겠어요? 아니 아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얘기하라 그랬으면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예레미야를 죽였을 거예요 저 가짜라고 가짜 선지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저 가짜로 얘기하고 있다고 어떤 미친 목성지자가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하느냐고 저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백성이 아닌 하나냐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은혜로울 때는 예레미야가 요시아왕 13년 때 예언을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같은 곳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젊은 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하기를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해보자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길이 갈린 거죠 둘 다 선지자였고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중에 진짜다 가짜다는 그 순간에 그때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를 선포한 사람이 진짜 진짜 있으면 평화가 온 후에 그의 예언이 맞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참 아픈 얘기를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이르되 하나여야 들으라 요하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요하께 폐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니아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며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네가 그것 때문에 올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니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이야기하던 그 두 달 후에 진짜로 죽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니아가 그의 일곱째 딸에 죽었더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예수님 오실날이 가까웠으니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더 분별하면서 열심히 읽을까요?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연구할까요? 작년에 요한계시록 갖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또 할까요? 오늘날 예레미야가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무슨 말을 우리에게 전해줄까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그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우리는 미래에나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니 예전에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을 100명이라고 할 때 44명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죠 미국 국민 44%는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미국 통계 조사에 의해서 나온 얘기예요 2천 명을 대상으로 물었는데 무작위로 44%가 나는 사회주의를 표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어떤 문제 가운데 대안으로 제시되어졌던 것이 사회주의예요 물론 지금 내가 사회학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국가는 개인 경쟁이기 때문에 부의 극차가 심해질 때 어떤 것들은 국가가 이걸 조정하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달라요 공산주의는 같이 분배되어지는 거라면 사회주의는 개인적인 것들은 생각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 삼성같이 거대한 기업을 개인이 갖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국가에서 조정해서 그것에서 나오는 것들을 분배토록 하는 것들이 사회주의예요 미국의 44% 정도가 사회주의를 표방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할 텐데 실제로 지금 미국의 모든 시스템은 사회주의 국가의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사회주의가 나쁜 거고 자본주의가 좋은 거냐 자본주의가 나쁜 거고 사회주의가 좋은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자가 옛날에 1945년도에 23%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44%까지 올라갔고 앞으로 이것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98%가 성경적 세계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미국의 44%인데 그 사람들의 98%는 성경적 세계관을 거부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의 핵심은 뭐냐면 국가의 기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강해지는 나라들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작은 정부를 원해요 진보 쪽으로 가면 국가에서 하는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국가를 크게 만들어요 정부를 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다스리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제가 죄송한데 어떤 사람들하고 나는 진보입니다 나는 보수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개념이 없이 그냥 자기는 뭐 그냥 얘기하면 보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진보적인 분들도 나이 드신 어른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북에서 자유 보수의 핵심은 자유거든요 자유를 찾아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의 반응이라도 잘못되는 것이 나오면 너무나도 아픈 상처가 있어서 그분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진보일까요 그게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보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인 주식 있잖아요 주식을 또 다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식은 투자가 아닌 투기입니다 주식은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주식 투자하는 거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식 투자라고 얘기하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그 사람들의 정신이나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나도 거기에 멤버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미래를 보고 하는 걸 투자라고 해서 주식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간에 이게 확 올라가는 것을 갖고 나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관심이 없고 그 회사가 올라가면 거기서 돈을 빼겠다 이게 투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쫓아가거든요 자본주의의 나쁜 점은 독점이죠 혼자 먹는 것 그런데 진짜 자본주의의 핵심은 금명과 성실입니다 칼빈주의 내가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나의 행복과 나의 가정과 나의 나라를 지켜가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미국을 만들었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다 공짜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받는 것은 다 공짜로 받기를 원하면서 한 탕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세상이 점점 나를 멀리할 텐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예언입니다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고 미국이 정말로 걱정이 되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걱정이 된다고 한다면 유튜브만 보지 말고 그것을 성령의 빛으로 오른가 생각해 보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 자신이 본 몇 가지 자신이 본 몇 가지 들은 것 생각한 것이 모두 진실이냐는 이야기하는 것 그거 다 거짓 선지자와 똑같은 거예요 모를 때는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 참 선지자입니다 정확히 알면 기도하고 그러나 그것이 그 현장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내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을 때는 입을 꽉 다물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성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이거는 참 선지자였다,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참 그리스도인인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면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까? 이게 틀린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지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보고 훗날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